바람이 조금씩 더 부네 이게 좀 밖으로 나오면 바람이 더 세져 안쪽보다 더 다는 안쪽보다 더 셔츠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아냐고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내일 휴가일정이 어떻게 되냐? 이번주 내내? 내일 닭섬에서 야영해볼까? 내일 저녁일? 오늘 갔다 와야돼 내일 저녁에 만조때 여기 들어와가지고 야영하면 되지 미리 한번 봐놔야되는데 답사를 먼저 한번 해봐야지 유조선 아니면 정박한거 아니야? 가는거지 유조선 아니면은 석탄 운반선이겠죠 태아나루? 태아나루 아니면 대산 어이 바람좋다 우리가 고령, 고학, 국산 들어올 때 보니 큰 배가 오는데 양, 옆, 사이드, 다른 배들이 다 따라가거든 그 저거 무슨 배지? 도선, 도선 연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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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인다는 얘기였지 그게 위에다가 뭐 하랫발 좀 줄어들었는데 둥실둥실 일상에 3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